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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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갑니다 하나 둘 셋 더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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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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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숩이지 말고 뒤로 새끼고 아 으 으 으 으 으 아 으 뭐에 반갑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육 으 으 으 4 음 으 아까 블로그 분들한테 불러가시는 분이죠? 네네 물어보니까 이 사진은 관심 없더라구요 거인들이 찍은 사진 중에 가장 많으신거에요 아유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지금도 좋은데요 아 내가 선글라스 써서 샀어요 나는 깜깜하게 보여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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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밝아요 가정지와요 이 사진은 그냥 알아서 찍어도 되요 우리에게 방해가 되더라구요 아까 보니까 어디가 방해가 되요? 이 배가 배를 찍는게 다 다리니까 찢다가 안찢다가 그러더라구요 알아서 찍어 드릴게요 그러면서 말하지 어 근데 진짜 멋진데요 이거 제 목소리 다 녹화되는거 아니에요? 아 이거 녹화되죠 편집 좀 해주세요 하하하하 목소리 피ree 근데 하다 moet allá incars이야 여긴 도망치는데 장 kleine katola 손글라스 문니저 이 위에 마실 esimerkiksi 오 cake 그 다음은 현장 저는 하이 배vad vist 앉아 아 볼륨 부 윽 여기가 보랄거 좋아야되나 쬐영하네 그중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평창입니다. 여기가 장암산이에요. 네, 장암산. 여기는 평창 700m 장암산이고요. 평생 오늘 아타면 부탁 같아서 탔어요. 반갑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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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고는 환하네. 약간 크게 들어가서 그럴 거예요. 약간 크게 들어가서 그럴 거예요. 요런 느낌으로. 이번엔 아타면, 고맙습니다. 오, 그 타겟 적집 좀 말아서 마시는 건가요? 감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연달이 내려가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